재현 씨 어 일단은 comic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 기쁘고 사실 산호가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시간인데 아까 메이예 여러분들을 잠깐 봤는데 오늘 텐션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좋은 놀이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서로를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뽀뽀! 상당히 귀여웠어요. 뭔가 되게 예뻤는데 오늘 메이예 여러분들이 들고 응원하는 걸 보니까 아까 선배님은 귀엽더라고요. 뭔가 약간 못하고 있잖아요. 부스트했습니다. 기쁜 찬스. 저 또한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섹시 댄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중을 짜는데, 이거. 닷별. 닷별 이응시. 닷. 닷 치지 말거라. 메이드리어. 별. 별로 안 아플 거야. 귀엽죠? 닷. 닷치지 말거라. 메이드리어. 별. 별로 안 아플 거야. 메이드리어. 네. 답별. 이렇게 이응시가 됐네요. 괜찮죠? TMI가 없는 게 TMI인데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제 TMI예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자, 봐봐요. 자, 오늘의 TMI. 자, 오늘의 TMI가 없는데 지금 TMI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제 오늘의 TMI. 엉따 했어요, 엉따.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차에 파자마자 엉따 버튼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3단계로 바로 그냥. 아시죠? 지금 먼저 쉴게요. 빨리 자야 돼. 빨리 자야 돼.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거 한번 뽑아볼게요. 느낌이 바로 오네요. 자, 하나, 둘, 셋. 야, 참 이상해요. 야. 자, 2. 자, 이렇게 이상해가 나오면 상. 상당히 곤란해져요. 해. 해 뜰 때까지 널 사랑할 거야. 하, história. 난 딱 다 내려가네. 이상하다. 이상했나요? 진짜 이상했던 것 같긴 한데 원래 제목이 꼭 이상하다 보니까 그래도 곡이 이상하지는 않고 그 이제 삼행지 같은 건 이상할 수가 있죠. 그거는 매니저 여러분께서 양해의 말씀을 전달해드리고자 친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친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MBC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아아아아아 답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영도에서 360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으로 오늘 여기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1회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이만 인사드릴까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중심, 사업자도, 기대한 쇼쇼쇼! 안녕! 네 오늘 이렇게 음악중심 또 너무 오랜만에 MC를 해봤는데 새로운 또 기분으로 무대도 쓰고 또 MC도 했는데 네 오늘 재밌었고 즐거웠고 또 다음번에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마다 저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우리 매니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안녕! 음악중심 끝! 음악중 끝! 음악중 끝! 음악중 끝! 음악중 끝! 한 번도 있었어.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 몰라요? 네.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하셔서는 수트. 정장 뭐 좀. 지금 뭐 이런 거가 있어서 안 볼 수 있긴 한데 여기 긴 넥타이도 있습니다. 오늘도. 네. 공사 중인데. 열심히.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윙팅. 윙파. 마꾸녀. 드디어 삼행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음.. 이거 한 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장인데.. 아 이거.. 아 휘슬. 자 휘. 휘이익 불어와. 슬. 슬기로 꽤 나아가죠. 그러면.. ㄴ.. 아니.. 휘. 휘리리.. 뭐라고 했죠.. 휘리리 굴면? 휘이익! 휘이익! 굴어와 실기로 꽤 나아가죠. 사실 사명 씨는 뭔가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런 게 재미없어 하니까.. 그냥 진짜 무작정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나와버렸어요, 뭐가. 솔직하게? 재밌었죠? 라고 생각하고 싶죠? 재미는 없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재미있다고 해주실 거라 믿어요, 저는. 진짜요? 진짜요? 벗겨지는 게... 애기, 애기 송편이라고. 되게 말랑말랑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뭐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희입니다. 오늘 인기가요, 인기가요. 끝으로 웬지차가 끝나는데 더 성공적으로 웬지차를 마무리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웬지차를 열심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안녕. руб 숙소 그럼